우리 둥금머리 댄스 페스티벌 참가 번호 1번입니다. 충북에서 온 6살 서예원 어린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서예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까 이것도 했잖아요. 손 이렇게 하는 거. 해볼까? 잘했어요. 준비한 줌도 이제 바로 되죠? 음악 주세요. 영상은 3살 서예원입니다. 타진분인걸 내건 타진분인걸 난 너를 찾았다 나나 꽃 노래가 나올 때 나도 몰래 눈물 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이미 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면 내 맘인데 왜 내 맘에 들어올 수 없는데 미뤄내려가 가만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나무해 나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인사하고 갈까요? 인사 잘했습니다 첫번째 수술 잘했어요 자 잠깐만 2번 바로 갈게요 정선우 어린이 안녕하세요 소개할 수 있지? 시작 안녕하세요 전 다섯달 정선우입니다 선우 오늘 어떤거 준비했어요? 꼬모 밥이요 뭐라고요? 꼬모 밥이요 네 아무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임별이 먹고 싶어요 무슨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면과 캥 수육보다 허위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새하얀 면발에 새까만 짜장면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맛있는 짜장면 비벼주세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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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귀엽다 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뭐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차렷 인사 해커음 인사 잘했습니다 참고로 3번 넘어갈게요 지왕 어린이 김지왕 어린이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지왕입니다 네 오늘 누구랑 같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엄마 아빠 어딨어요? 아 아빠 촬영하고 있구나 자 잘할 수 있죠? 꽁꽁 오케이 꽁꽁 나온다 패러 greetings Fㄲ ㄴㅆ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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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가 좀 뿜뿜 늘 아까봐 뿜뿜 뿜뿜 아우! 저 빨리뽕뿜 네 앞에서 한 뿜뿜 내게 줄게 뿜뿜 뿜뿜 아우! 여기까지였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차렷! 아빠 여기 보고 계신 아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 차렷! 인사 네 잘했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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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율이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자 나율이 나왔습니다.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살 김 나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율이 어디 살아요? 평택에서 왔네요 평택에서 자 오늘 잘할 수 있죠? 네! 화이팅 한번 시작할까? 화이팅! 화이팅! 오늘 어디서 논까? 좋든 꺼야 놀자 좋든 꺼야 놀자 좋든 꺼야 놀자 좋든 꺼야 memories 놀자 블 바eye 3가지 맛 맛있는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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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과일에 담백한 플레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짜요 짜요 짜 먹는 요구르트 짜요 짜요 얼려봐 색다른 맛이 펄쳐질걸? 짜요 짜요 먹고 싶어 빨리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니 다 보여줬어요 아예? 그러면 우리 나유리는 벌레물림 업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물림 업무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인사하고 들어가요 차요 경례 잘했습니다 자 박수 다음 참가자 나올게요 박시훈 어린이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일곱 살 박시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시훈이는 뭘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율동이요 율동 범벌리 댄스 최고로 잘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같이 오른손을 안을 넣고 오른손을 밖에 내고 오른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흔들고 우키부키밤 밤에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왼손 다 같이 왼손을 안에 넣고 왼손을 밖에 내고 왼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흔들고 우키부키밤 밤에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다 같이 오른발을 안에 넣고 오른발을 밖에 내고 오른발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흔들어 흔들고 우키부키 밤에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다 같이 왼손을 안에 넣고 왼손을 밖에 내고 왼손을 안에 넣고 힘껏 흔들어 흔들어 흔들고 우키부키밤 밤에 빙빙 돌면서 즐겁게 춤추자 포키포키 포키포키 신나게 같이 춤추자 포키포키였습니다. 잘했어요. 율동 최고로 잘하네. 인사는 하고 가야지. 촬영 인사 잘했어요. 감사합니다